자 47항 띄어쓰기에서 아주 중요한 본용원 보조용원의 띄어쓰기의 허용 부분입니다. 자 이때 그냥 대강 막 어디서 요약서 같은 거 그것도 성의 없는 거 보고 그냥 본용원 보조용원을 붙여쓰는 거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을 보시면 보조용원은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여러분 이 경우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그러니까 조건을 갖춰야 붙여쓰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 본용원과 보조용원 사이에 오는 이 연결어미가 여러분 본용원 보조용원 사이에 오는 연결어미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그래요. 보조적 연결어미가 아 어일 때 아 어일 때 그랬더니 선생님 아서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아서어서는 원래 본용원 보조용원 사이에 못 오는 연결어미예요. 아서어서가 들어간다는 건 본본이야. 자 그래서 아 어 뒤에 보조용원이 왔을 때랑 이 케이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의존명사 예를 들어 듣, 만, 척, 채, 법, 양 이런 한 글자짜리 의존명사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접사하다를 붙이거나 쉽다를 붙여서 듣하다, 만하다, 척하다, 체하다, 법하다, 양하다 그리고 쉽다를 붙어서 뭐뭐한 드쉽다, 성쉽다 이런 말을 만들면 그러면 그런 세트의 이 보조용원은 앞에 본용원에 붙였을 수 있다. 아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나마 단순해요. 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여기에 부차적으로 덧붙는 다만, 단 이런 게 있어요. 자 더 볼 거예요. 먼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 예시부터 볼까? 자 여기 보면 불이 꺼져간다 있죠? 불이 꺼져를 펼치면 어떻게 되지? 꺼, 지, 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연결함이? 어.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거예요. 막아낸다의 아.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전에 이 표에 있었던 예시 두 개. 쫙 지워버려. 개정.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 어문규정의 이 표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전히 옛날 책을 쓰고 있다면 이 예시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개정이 됐거든요. 잘 봐주세요. 도와드리다라는 말은 이제 붙여 쓸 수만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다와 도와주다 도와드리다 이 말은 띌 수가 없게 됐어요. 띌 수가 없어. 항상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뜨려 버렸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깨뜨려 버렸다니까 여기에 어 있네. 그래서 붙이는 게 허용이 되던 이 세트죠. 근데 여러분 뭐가 개정이 됐냐면 본용원이 파생어일 때 예전에는 본용원이 합성용원일 때만 안 된다고 했어요. 붙여 쓰기가.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는 파생어일 때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그러면 합성어일 때도 파생어일 때도 본용원이 복합어라면 본용원이 합성어 파생어라면 뒤에 오는 보조용원을 붙여 쓰지 않겠다라고 해설을 정정하면서 깨뜨리다의 뜨리 이게 접사거든. 그러니까 얘가 파생어라서 이거를 붙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항에서 이 두 예문은 제거되었습니다. 예전 책을 가지고 있으면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가 올 듯하다. 그 다음에 그 일은 할만하다. 이런 거 보면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경우인데 의전명사 하다. 의전명사 하다. 의전명사 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쉽다. 쉽다. 다시 하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앞에 오는 용원의 관형사형인 이 본용원에 붙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또 감사하겠는데 제가 그랬지 아까? 다만 더 있다 그랬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예시 더 보여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거는 본용원과 본용원에 이어지면 반드시 떼어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고 여기를 보세요.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용원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이런 것들은 또 안 된다잖아. 그러면 여기 다만에 있는 내용들은 또 붙이는 게 허용이 안 되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알아야겠죠. 자 그럼 이것에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끊어가며 읽어볼게요. 자 다만 첫째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앞말이 뭐예요? 본용원이죠. 본용원에 조사가 붙으면 그쵸? 그때는 보조용원과 띄어야 해. 절대로 허용불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둘째 앞말이 합성용원인 경우 그러면 자 이 본용원이 합성용원인 경우죠. 이것에 대해서 해설에 개정이 있었다. 뭐라고요? 이제 파생용원일 때도 그러니까 이제 복합어면 뒤에 오는 보조용원과 띄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개정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중간은 어디냐. 여기서 얘기하는 중간이 자 본용원과 보조용원의 사이일까? 아니야. 그러면 얘랑 똑같잖아. 본용원과 보조용원 사이면 여기 이미 언급했는데 그럼 1번과 3번이 얘기하는 말이 똑같은 의미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먼저 본용원이 있고 여기 필기 봐주세요. 본용원이 있고 뒤에 보조용원이 있는데 이때 이 보조용원의 구성 자체가 의존 명사 더하기 하다나 쉽다일 때 여기 중간이요. 여기 여기 여기에 뭐가 끼면 여기 조사가 들어가면 바로 뒤를 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것 중에 뭐 있었어? 올 올 듣하다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본용원, 보조용원이죠? 이때 이걸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올 듣도하다 그러면 이렇게 못 쓴다는 거지 왜? 어딜 떼야 돼? 도 뒤를 띄란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게 바로 3번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4번 여러분들은 자료 보세요. 자 보조용원이 거듭되는 경우 자 그러면 4번은 뭐냐? 본 보조 보조 자 보조용원이 연달아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때는 한 번은 허용이 되지만 여기 또 붙이는 건 안 돼. 자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만에 대한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필기하면서 듣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2번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여기 합성용원일 때랑 이제 파생어일 때까지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2번에 제약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길어질까 봐요. 이게 본용원, 보조용원 붙여 쓰기를 허용해 주다가 너무 길어질까 봐 앞에 본용원이 조금 길 때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길 때는 이라는 게 너무 애매하잖아. 그래서 합성용원이나 파생어면 이라고 말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합성어나 파생어 중에도 거의 단일어만큼 짧은 애들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쁘다 같은 경우 단일어죠? 근데 예쁘다의 어간이 어디까지요? 예쁘 까지죠? 그럼 나가다 라는 말을 떠올려 볼게요. 나가다 나가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나가까지죠? 아 똑같이 이음절이잖아. 길이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합성어나 파생어 중에도 짧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짧은 애들은 또 돼. 그래서 나가버리다 하잖아? 그러면 나가 아 버리라 아지 중간에 그리고 나가다 자체의 나가가 짧지 그러니까 나가버리다 이런 거는 붙여 쓸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이렇더라도 어간의 음절이 짧을 때 이음절일 때는 뒤에 오는 보조용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끝 그러면 연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테스트 테스트 자 여러분 테스트하는 동안 실시간 창의 질문 좀 볼까요? 자 본인이 놓친 걸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시 인강으로 올라오면 돌려보세요. 자 이거 안 돼. 커트 자 뭐 다시 해달라고 할 때마다 다시 하면 이 수업 시간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다음에 도와주다 도와주다가 합성으로 올라가서 도와드리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와주다도 도와 띄고 주다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허용을 해서 도와주다 도와주다라고 많이 붙여 쓰고 그러니까 어 활용빈도가 굉장히 높네 그럼 합성해줄까?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합성을 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도와주다라는 합성으로 올렸어요. 합성되고 나면 못 뛰는 거 아시죠? 그런데 도와주다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도와드리다는요? 주다를 드리다로 높인 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규정해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다라는 말이 합성된 경우에는 드리다 형도 마찬가지로 간다. 다만 표제어로 따로 제시하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듯하다. 여기에 다시 없을이 본용언인데 본용언이 어때요? 합성어지? 다시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없을 듯하다. 는 붙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띄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붙일 수 없다 표시해주세요. 붙일 수 없다. 나랑 약속이야. 이렇게 기호하면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자 요거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요건 허용이 아니고 원래 덤벼들다라는 합성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못 붙여 덤벼들어 라는 건 합성어니까 붙이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보아라와는 못 붙인다. 그래서 요 둘은 뭐에 대한 거예요? 본용언이 합성어면 붙여 쓰는 것이 불가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잘도 노라만 나는구나 할 때 여기에 노라나다. 얘가 본이고 나다가 보조였어. 근데 본보조 사이에 뭐가 꼈네? 조사 꼈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담아내서 제가 1번이라고 동그라미 쳤던 케이스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노라만 나는구나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노라만 뒤를 띄워달라. 자 그래서 필기를 살려줄게. 오히려 보라색은 한꺼번에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본 보고 보조 사이에 뭐가 꼈다고? 조사. 그래서 얘도 1번 케이스. 그 다음에 그가 올 뜻도 하다. 올이 본. 뜻하다가 보조인데 이만큼이 보조인데 보조의 중간에 뭐가 꼈네요? 조사가 꼈죠. 그러면 뜻도 띄고 하다죠. 이거는 3번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잘난 체를 하다. 이것도 잘난이 본. 체하다가 보조인데 이 사이에 중간에 조사가 꼈으니 뒤를 띈다. 맞죠? 3. 그 다음에 본. 보조 보조 본. 보조 보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마지막에 본. 보조 보조. 이거는 1이 필요 없구나. 보조 1. 보조 2. 그 때 원칙은 다 떼는 건데 얘가 원칙. 얘는 허용되죠. 근데 얘는 안되지. 보조를 2개 붙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짠. 틀린 거. 이렇게 고치기. 자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훅훅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 자리에 기억해두다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프린트에 기억해두다가 잔존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지워야 돼. 기억해두다도 기억해두다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해두다만 돼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붙이는 게 허용이 됐거든요. 기억하다가 파생어잖아요. 파생어. 근데 개정이 되면서 파생어일 때도 안되게 되었죠. 그래서 얘를 삭제해야 돼. 붙여 쓰는 거 안돼. 얜 떼야만 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 깜빡 입고 넘어갈 뻔? 자 여기서 아 어 지다 자 여기서 아지다 어지다가 붙어서 타동사나 현용사가 자동사처럼 쓰이고 그 다음에 아 어 하다가 붙어서 현용사가 타동사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 여러분 이거는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 붙여 써야만 하는 거예요. 붙여 쓸 수 있다가 아니잖아. 붙여 써야만 해. 자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 낙서가 지워진다 한번 보세요. 낙서가 지워진다의 어지다가 피동의 어지다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그럼 어미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어까지는 연결음이고 지다가 보조용언이에요. 그런데 붙여 쓰기 허용이 아니라 붙여 쓰기를 원칙으로 해버린 거예요. 얘는 왜 특별하게 피동의 의미를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게 어지다는 피동의 의미를 하는 상황이고요. 아 어 하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원래 본용언의 의미의 틀 자체를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워지다 예뻐하다 여기 있는데 예뻐하다 좋아하다 미워하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다만에 해당하는데요. 아 어 하다가 오더라도 예뻐하다 이럴 땐 붙이지만 구에 결합하면 구 구 구 구라는 게 뭐죠? 단어 두 개 이상 단어 두 개 이상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요. 먹고 싶어 그렇게 하다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 하다 내키지 않아 하다 이런 경우가 바로 지금 동그라미가 구인 거예요. 그래서 구 뒤에선 띄어 쓴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것들을 한 번 더 풀어서 적어놨어요. 예시도 더 보여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얘네들 붙여 쓰는 거 허용 안 되는 이유 뭐예요? 그쵸 합성어거나 파생어인데 어간도 길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아까 얘기했죠? 합성어나 파생어인데 짧아 어간이 어간이 짧으면 된다니까 어간이 얼마나 짧으면 된다고요? 이 음절 어 해설에다가 또 제 설명이 너무 빠를까봐 풀어서 한 번씩 더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더 특이한 형태로 명사형의 보조용원 구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용원은 직하다 이거 하나다 얘만 기억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먹었음 그럼 명사형이죠. 그 다음에 띄고찍하다 이게 먹었음직하다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원칙 얘는 허용 이게 와 먹고 싶게 생겼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먹음직하다 이건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 거죠. 먹음직하다 근데 먹었음직하다는 어 여기 접시 위에 빵 있었는데 누가 먹었어 말도 안 하고 누가 먹었어 그랬을 때 내 생각엔 아까 전에 유진이가 식탁 옆을 왔다 갔다 했는데 유진이가 먹었음직하지 이렇게 불확실하지만 그럴 법도 해 이렇게 얘기할 때예요. 이건 그러면 이렇게 triumph من 그래서 Ara